경전은요 견성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좁게 말하면, 넓게 말하면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죠 왜냐하면 양심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모두에게 필요한데 좁게 말하면요 진짜 도움되는 사람은 뭐냐면 견성한 사람이에요 참나각성한 사람들한테, 즉 새 기본값이 각성된 사람한테 그 기본값을 어떻게 구현할지 대한 매뉴얼이에요 경전은 성령 안 받고 성경을 아무리 읽은 들 이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받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가 율법을 바울이 왜 깠는데요 율법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십계명만 해도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 받을 때 성령 받았냐? 이거 받을 때 이거 받았냐? 성령은 안 받았는데, 근데 왜 이거 하고 있어? 율법 잘하라고 하던데요? 율법을 잘 할 수 있냐? 성령을 안 받았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매뉴얼만 받았지? 지금 제품을 못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휴대폰 설명서는 받았는데 휴대폰을 못 받은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스마트폰 설명서를 구했는데 피처폰 가지고 맞춰보면 안 맞죠 왜 난 안 되지 이게?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도 안 돼요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난 잘 안 되는데 전제가 다른데, 기본값이 다른데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런 거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나 그런 사도들이 나와서 너희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율법을 보면 너희가 도움되는 거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죄 졌네? 그런데 죄 안 지을 그 힘을 율법이 주더냐 이거죠 율법을 지킬 힘은 주더냐? 그건 성령밖에 줄 게 없는데 성령 각성을 안 했는데 율법을 연구한다고? 오히려 율법은 너희를 죄인으로 단재만 할 거다 거듭나게는 못 할 거다 그럼 이게 똑같아요 모든 경전이 그래요 모든 경전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니긴 해주는데 옳은 걸 하고 그런 걸 안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기본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탐진치 기본값인 우리에게 이미지 기본값인 경전을 보여줬으니 고등 챔피니치한테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살으라고 멋있죠 아름답죠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냥 와 인간들은 이렇게 산대 경전 보시고 재밌는 건요 와 아름다워요 나의 이상적인 모습 현실로 돌아오면 나는 안 돼요 참나 점 하나 찍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안 찍고 성경을 본다? 안 돼요 기독교 분들이요 제가 예전에 딱 참나 체험 시켜드리면요 그분들 입에서 말 안 해도 나와요 성경이 달리 보인다고 이제 보인다고 뭔 말 했는지가 이제 보인다고 그러면 똑같아요 불경을 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뭔 말 했는지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게 아니라 원래 써놓은 사람은 그걸 알고 쓴 건데 체험이 다른 거예요 체험이 없는데 이해를 하려니까 힘들었던 거지 나도 체험하고 보니까 뭐야 그냥 이거 설명한 거네 제가 금강경이 제일 쉽습니다 참나 체험하고 보면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학당에 아 댓글로 다 하셨더라고요 금강경 쉽다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체험하고 보니 알겠네요 거기 엄청난 신비한 게 있는 줄 알아요 참나 체험하고 그냥 참나 자리와 복공이 얘기인데 그냥 참나와 육군의 작용 얘기인데 저희가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또 안 믿었어요 사이비 같잖아요 너무 쉬워요 별거 아닙니다 몰라를 5분도 아니에요 몰라를 1초 하시면 돼요 1초 몰라를 딱 하실 때가 참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몰라가 최고예요 분별만 안 하시면 돼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몰라만 하시면 그냥 혼자 그냥 놀이하듯이 1초 2초라도 몰라를 하고 계시면 이게 참나예요 그냥 어? 근데 내가 이거 참나 맞아? 하면 또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이 나올 때 또 몰라를 한번 해보세요 이러다 보면 뭘 아냐면요 몰라 상태에서 참나가 뭔지를 알아요 왜냐면 말이 나와도 이어지는 그 상태가 있단 말이지요 몰라를 하고 느껴보고 말을 해보고 보고 듣고 해보고 해봐도 그 느낌 그걸 또 다 몰라를 해보고 음 이거 말할 때 음 이거 말할 때도 있네 이거를 이 집만 하면요 그 자리가 뭔지 알아요 누구나 그냥 몰라 하신 그 상태 판단 중지하고 있는 그 의식 상태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상태의 의식 근데 여기서 묻는다고 그 상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 말도 해보는 거예요 생각도 부러워 해보고 그럼 그 의식이 있어요 지켜본 의식이 있어요 다 몰라 하고 지켜본 의식 존재하는 의식 지켜본 의식 알아차린 의식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의식을 계속 하루 종일 말하고 보고 듣고 그러니까 눈 감고 막 이래야만 아는 게 아니에요 계속 1초 2초라도 몰라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 상태구나 아는 걸 아시면 돼요 이게 이제 모든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럼 기본값이 바뀌어요 그 상태일 때 나는 기본값이 육바라밀이에요 이거 나중에 미리 스포일러 해드린 거지만 근데 그 상태가 아닐 때 나는 탐진치가 기본값이에요 탐욕과 분노와 어디서 그 상태일 때는 육바라밀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견성을 왜 하냐면 근데 여기서 이제 소승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만 딱 얻으면 어떨까 그럼 딱 접속만 현상계에 사바세계 접속만 안 하고 이 상태로 살면 죽고 때까지 걱정 안 하고 뭘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요게 소승이에요 이렇게 살다 가면 좋겠다 윤회 하니 안 하니는요 다 그 굴한 게 죽어보고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 굴하에요 살아서 막 우리끼리 우리 윤회 끝났다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자명하지 않은 건 빼자는 거예요 자명한 거 확실한 거 뭐냐면 소승도인들은 그 상태 접속하는 걸로 일생 근심 걱정 없이 살다 가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승은 뭐가 다르냐 그럼 이 상태 접속해 보니까 기본값이 달라진다는 거 한 거예요 그럼 새로워진 기본값으로 나는 어디까지 나를 발전시킬 수 있고 새로워진 기본값으로 그럼 이게 달라져요 탐진 칠 때는 나한테 이로운 게 자명이고 해로운 게 찜찜이한데 딱 그 상태에 접속했더니 해로운 것도 자명하대요 모두를 위한 거니까 기본값이 바뀐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기본값으로 내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명하게 계속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그때 화엄경이 필요한 거예요 대학 중용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경대로 살아야만 자명해요 양심이 계속 자명하다 그래요 새로워진 거듭난 기본값으로 살아가는 그냥 그 길을 써놓은 게 경전이에요 그런데 탐진 칠 길로 살아가는 걸 써놓은 게 수많은 우리의 자기계발서고 성공 스토리죠 그러니까 혈육의 자녀들은 성공 스토리를 좋아하고 하나님 자녀는 경전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봐야 자명해져요 이걸 보면 찜찜해지고 서로 달라요 자찜이 이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대승이에요 소승은 이런 경전 공부를 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평온을 유지하는 정도만 정부를 흡수하고 멈추겠다는 거예요 새 기본값에 대해서 더 파지 않겠다 아무튼 거기 접속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탐진치가 알딸딸해지고 몰라해버리니까 거기에는 어떤 것도 침범 못 하니까 그럼 탐진치로부터 자유롭게 살다 갈 수는 있네 해서 딱 만족하면 소승이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방편이지 이게 목표가 될 리가 없다고요 왜냐? 아니 성인이 어떻게 이 정도 가르치겠어요 인간의 새 기본값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요 성인지 그래서 대승만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 모든 성인들은 다 대승을 거르신 분이지 방편으로 소승을 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길은 대승이었을 거라는 거 그건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새 기본값으로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개벽 때 필요한 정보가 뭐냐 참나각성 일단 기본값 바꾸는 방법 그럼 기본값이 바뀌어지면 참나각성이나 성령 부응이죠 기본값이 바뀌면 칭의면 이제 성화 새로운 율법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새로운 기본값을 따르는 삶 삶의 방식 그게 이제 양심 송찰이죠 사실 이게 양심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양심 따라가라는 거고 밖으로는 경전이죠 양심 레전드들이 써놓은 거 거기에 에너지 대주는 게 호흡수련 이 세 가지가 인류가 이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다 만인이 다 보살이 돼서 사도가 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게 이제 개벽 저희 답이죠 이걸 지금 얘기한 데가 학당 말고 정확히 얘기한 데가 어디 있습니다 다 코끼리 다리나 꼬리 하나 붙잡고 부분적 자명에 빠져서 이게 답인 줄 알아요 이걸 잘하면 답이 이것만 잘하면 주문만 잘하면 뭐 에세이를 쓰면 낭송을 잘하면 뭐 경전을 잘 파면 다 각자대로 어느 하나 붙잡고 이것만 하면 짠 하고 개벽이 되지 않을까 인류가 점프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가 보면 우스운 거죠 그거 갖고 될 리가 없는데 기본이 빠져요 딱 우리 학당 로고처럼 참나각성 원만한 인격 육바람 참나각성에서 기본값 바꾸고 새 기본값을 원만하게 부연하는 방식 배우고 이게 다 자기 안에 있어요 답이 참나찾고 양심의 소리 들으면 돼요 외부 도움을 받으려니까 경전이나 동영상이나 스승이 필요한 거 외부의 그건 스승이고 내면의 스승이 있어요 양심 계속 참나각성 내면의 기본값의 소리 양심의 소리 에너지 부족할까 봐 정신력 키우는 호흡 수련 이게 삼박자가 맞으면 안 될 리가 없죠 이 셋이 갖춰지면 그래서 인간 구원에 대한 답이 없이 무슨 자미성인이니 미륵이니 예수님 논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건 안오건 상관이 없어요 인류가 답을 가지면 하는 거죠 인류가 점프하는 거죠 답 주려고 오시는 거죠 그분들도 와서 무슨 기적 보여주면서 뭐 의미가 있겠어요 기적 보여주면 구독자 수나 늘겠죠 주자복 믿네 안 믿네 싸우겠죠 인간을 그렇게 몰고 가려고 왔겠냐고요 인간이 신기한 거 보여주고 믿을래 안 믿을래로 몰고 가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이 답 주려고 왔지 그러면 진짜 이 시대에 성인이 온다면 제일 먼저 할래 제일 쉽게 견성하는 법 제일 쉽게 성령 각성하는 법 양심 따라 사는 법 내면에 보금적 율법을 따르는 법 내면에 새겨져 있는 하느님의 법이나 계율을 따르게 하는 법 그건 이미 원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기본값으로 하나 이제 추가하면 그런 에너지 차크라 각성법 호흡법 이 정도는 살림살이 넉넉하죠 보살이나 사도나 이거 평생 닦으세요 닦은 만큼 랩업하는 거 개벽하는 거고 탐진체의 세계도요 자기개발서 보신다고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성은 더더구나 이건 기본값으로 다른 얘기를 보는데 되겠어요 탐진처도 안 되는 게요 탐진체의 세계도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거든요 탐진체의 세계도 기본값이 서로 좀 달라요 제가 아무리 아침형 인간을 본들 될 수가 없어요 밤이 돼야 흥분되는 제가 그러니까 기본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또 기본값이 다르자고요 탐진처도 그런데 이것도 다르면 안 적용돼요 맞는 사람은 또 돼요 그게 그런데 아예 기본값이 다른 고등 침팬지와 이거는 뭐 하느님 자녀 수준으로 다른 기본값이 다른 글을 읽고 있으니 그런데 재밌죠 읽으면 황홀하죠 잠시라도 동일시 해보는 자기개발서도 잠시 동일시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언제 사라지냐면 책 덮으면서 사라져요 그게 그 영감이 사라져요 느낌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매일 느끼는 건 그거예요 답답해 죽겠네요 이것만 들어가면 사는데 몰라만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일단 모든 걸 몰라 해서 시작됩니다 몰라 하고 잠깐이라도 몰라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깃들고 거기 찬나가 깃들고 부처가 깃들어요 기분값이 바뀌어요 거기서 그 찰나에 이것만 하면 살아요 몰라 할 때는 어제 얘기했는데 제가 몰라 하면 부처예요 지금 몰라 하실 때 부처라고 생각하시고요 기독교 같으면 아버지랑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있는 상태 이 영광을 누려야 돼요 몰라 하면요 내가 말을 안 하면 돼요 내가 죄인이다 하니까 죄인이지 몰라 하고 있으면 아버지랑 하나입니다 I am 상태인데 그때가 아무 죄도 복도 따지지 않는 상태잖아요 몰라 몰라 하시면 그냥 아버지의 은청만 가득한 상태 성령 상태고 부처님 상태고 참나 상태고 부처인 줄 알고 보살도를 닦으셔야 돼요 저는 다른 불교는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대라고 하면 저는 도넛 점수를 저는 이렇게 풀어요 단박에 부처가 되셔서 보살도를 닦으세요 이미 부처가 된 뒤에 보살도를 닦으셔야 돼요 참나 접속을 안 하고는 경전을 봐도 감흥이 없고 경전이 구현이 안 돼요 육바라미리 안 닦으세요 그러니까 육바라미리 보살도라면 부처가 된 뒤에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처인 줄은 몰라 하시고 아셔야 돼요 음 이 자리 나는 그냥 그 자리는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 자리예요 몰라 하는데 모르는데 아니 석가모니도 몰라 하고 저도 몰라 하고 여러분도 몰라 하는데 그 자리가 어떻게 달라요 똑같아요 그 자리 한 생각 일어나면 달라요 수준이 생각이 길고 짧고 달라요 한 생각 일어나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처가 된 뒤에 단박에 부처가 된 뒤에 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육바라미리 닦는 거예요 내 생각에 모자란 거 찾아내고 생각을 짧으면 좀 길게 하고 이게 육바라미리 양심성찰이에요 양성찰하면 생각이 좀 길어지거든요 더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부처가 된 뒤에 닦는 거예요 견성한 뒤에 보는 게 경전이고 원래 그때야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볼 순 있어요 왜? 우리도 양심이라는 창이 있어서 보면 이해하고 동감하고 실감나게 느낄 수 있어요 다만 그걸 구현하기엔 내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좋다는 것만 알아보지 내가 어떻게 할 순 없어요 그림을 보고 막 아름답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리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걸 그리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데 그 알아보는 마음은 있어요 그걸 확장시키는 게 몰라요 몰라를 해버리면 나는 그때는 이미 부처랑 하나입니다 내 안에 똑같은 기본값이 있어요 우주적 진리가요 기본값이 몰라한 그분의 영혼에서는 작동해요 이게 옛날 선비들이 인위의 원리가 천리라고 천리를 보존한다는 게 이거예요 인간이면 우주 만물은 똑같은 천리 우주적 진리를 품고 있는데 몰라하는 마음에 그게 작동돼요 거기서 그게 기본값이 돼줘요 내 본성이 돼줘요 내 본성이 돼준다는 건 엄청나요 왜냐하면 탐진치가 내 본성이니까 뭔 짓을 해도 탐진치거든요 우리가 이니지가 본성이 된다는 건 뭔 짓을 해도 이니지가 나와요 그때는 그 상태를 만들어내려고 참나각성과 양심성찰을 계속 해줘요 두 개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인간은 다른 답이 없어요 만 년 뒤에도 이 짓 해야 돼요 만 년 뒤에도 인간은 몰라해야 되고요 그냥 태어났을 때 탐진치가 기본값이었을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건 몰라해야 이니지 기본값이 작동하고 우주적 천리 하나님의 원리면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작동해요 나를 하나님답게 살게 끌고 가는 힘이 안에서 나와요 그때 율법이니 성경이니 경전이니를 봐야 안팎으로 딱 나를 쳐주면서 할만하게 해서 이끌고 가요 나도 나도 할만하게 돼서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기존 선천 종교의 모든 문제 말은 쉬운데 엄청난 얘기죠 그냥 이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이미 이제 계벽을 누리시고 계시고 이미 부처로서 살고 계십니다 부처가 되셔야 돼요 부처가 보살도 닦을 수 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돼야 재벌 수업을 받죠 재벌 수업이 안 된다니까요 출신인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기본값이 다르기 때문에 재벌 수업이 안 돼요 육바라밀 수업이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다 좋은 말이죠 그렇게 어설프게 들어놓으면요 이런 분들은 탐진치랑 육바라밀이 만나면요 남만 이제 육바라밀로 잡고 다닙니다 지는 안하고 남만 잡고 다녀요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오늘에서 알았다 너는 자비가 없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제 지적질만 더 잘하게 되죠 지는 안해요 이건 기본값이 탐진치라 자기는 안합니다 만약 기본값이 바뀌었다면 자기를 먼저 봤을 거예요 이게 차이에요 기본값이 바뀌었냐면 그럼 몰라 먼저 하고 뭘 하셔야죠 뭘 하기 전에 꼭 몰라 하시고 하시고 이렇게 쉬운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나가서 전세계에 퍼지면 인류가 점프 안 할 도리가 있을까요? 이거 몰라서 이렇게 못 살았지 이거 알고 누가 기존 종교에 가서 돈 갖다 바치면서 괜히 착취당하고 이런 짓 누가 겪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중심을 잡죠 쓸데없는 짓들 이제 안 하게 되고 인류가 알면 돼요 알면 뻘지도 않 합니다 알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모르니까 갖다 바쳐야 되나 보다 시킨 대로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몇 년을 해도 또 몰라요 그래서 또 하고 뭔가 이상한데 또 하고 좀 더 해볼까?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끼리 정교에서 서로 상의하면요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더 이제 갖다 바쳐요 그럼 혹시 될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없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조건 홍익인간이죠 이것만 퍼지면 그래서 학단 강의만 널리 퍼지면요 무조건 홍익인간 세상이 오고 돈 안 드리고 돈 닦는 세상이 오고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하겠죠 가성비 짱 갖다 바친 거에 비해 뭘 얻으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재미 본 놈 따로 있어요 내가 갖다 바친 걸로 재미 본 놈 따로 있고 착취 당한 사람밖에 안 되죠 거기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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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